안녕하세요. 빨간척금입니다. 트임이죠. 17일 상장이고요. 대신증권 배정 결과 나왔죠. 저는 12,000주 신청했는데 2.6 몇을 마쳤죠. 3주는 배정받은 것 같은데 균등의 배정이 안된 것 같아요. 12,000주에 3주밖에 배정을 못 받았고요. 15만주 균등 배정에 최악건수가 265,808건이었죠. 예상균등이 0.57주. 50%, 57% 확률을 할인준데 평균보다 좀 못 받은 것 같고요. 12,000주 신청해서 2.6건데 이걸 못 받은 거죠. 대신증권 어플에서 청약이라고 검색을 하고요. 거기서 배정 결과 있을 겁니다. 공모 배정 결과 배정 결과 탭을 누르면 3주 받았고요. 다른 거 균등한 것도 한 주 더 받은 거 있고요. 하여튼 뭐 평균 이하예요. 지금 한 40몇% 확률로 배정이 된 것 같아요. 어느 분한테 갔을까요? 오늘 비트나인 상장에서 보다시피 기간 청약이 적고 구주주 물량이 많은 경우에 시가에서 흘러내리죠. 이렇게 흘러내리는 현상이 보일 수 있으니까 투임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최근에 공모주 분위기나 중시 접연 분위기가 그닥 뭐 이렇게 올 상반기 같은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 17일 날 시가를 고가로 보인다 그러면은 얼른 파는 게 조금은 확률상으로 좋아 보이죠. 참고로 이게 구주주 물량이죠. 구주주 물량이 한 15% 정도 되고요. 나머지 한 16% 17% 정도가 공모 투자고 이 하객 물량이 좀 줄어든다 그래도 31%니까 한 25% 전후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. 뭐 그렇게 낮은 수준도 아니고 높은 수준도 아닌 평이한 수준인 걸로 보여지고요. 일단 정확한 거는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각자 한번 확인해보세요. 또 이게 공모주가 수익 내는 것도 재밌지만은 조이는 맛도 조금 있죠. 네 고맙습니다.